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의 평화 이슈를 점검합니다. 평화 공감 한미일 새나라 주교들이 함께한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닷새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요. 가톨릭 동북아 평화 연구소장이신 강주석 신부님을 2주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생한 소식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럼 일정 소화하시느라고 몸살 안 나셨습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체력이 강하신가 보여요. 네. 25일부터 29일까지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요. 예년보다 조금 일정이 길게 열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럼이지만 포럼 같지 않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이번 핵심 일정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일단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네. 먼저 저희가 파주에 있는 참여와 속주의 성당에서 컨퍼런스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27일에는 jsa 성당에서 같이 미사를 주교님들과 우리 전문가들이 같이 미사를 봉헌하고 저희가 이제 오후에 일본으로 출국해서 또 히로시마까지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거리 버스 여행을 하고 히로시마에서 이제 그 세계 평화기념공원 공원을 방문하고 또 또 세계 평화기념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이제 이런 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청년들도 좀 무리한 일정이었는데 우리 한국 미국 일본 주교님들 또 전문가들 학자들 활동가들 또 정부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함께 아침 아주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학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비나인 딕테이터라고 저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웃으면서 너무 독재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빡빡한 일정 때문에. 네. 빡빡한 일정 때문에 이제 막 그런 농담으로 별명도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그 먼 거리를 또 긴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이 참가자들이 어떤 평화를 위한 순례 그러니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서로 이렇게 배우고 함께 나누면서 어떤 평화를 위한 순례를 참여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한미일 정상회담 이러면 아 열릴 수도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한미일 세 나라 주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시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주교님들이 또 어떻게 보면 분단의 현장 가까이 가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여와 석재 성당도 그렇고 또. jsa 성당도. 네. jsa 성당까지. 이번에 jsa 성당에서 이제 미사까지 봉헌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의정부 교구장 이기원 주교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건 남북 간 이해충돌이나 대화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문제를 자국의 이익으로 이용하려는 주변 강대국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도 그 강론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한반도 문제가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것이고 이쪽 편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분단의 현장을 보시고 우리 미국과 일본의 주교님들 전문가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게 한반도 문제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한미일 교회가 더욱 연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일이 연대해야 된다. 참석자들이 이제 한국에서 사흘간 일정을 소화하고 히로시마로 이동을 한 건데 히로시마 일정 기획하신 배경도 궁금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북핵 문제가 한국전쟁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는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핵 공비 경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뭐 핵 사용 가능성 이런 우려까지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히로시마는 핵무기 피해를 입은 곳이잖아요. 그곳을 함께 방문하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반대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도 한미일 교회가 연대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 포럼의 주요 발제자였던 산타페 대교구장 웨스터대주교님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에 히로시마를 방문하셨고 그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핵무기와 관련 깊은 미국과 일본의 4개의 교구가 이제 앞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거다. 이제 이런 결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제에서는 우리 한국도 그래서 한미일 3국의 다른 교구들도 좀 이런 결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네.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이번에 또 주목이 되는 게 이 세 나라 주교님들뿐만 아니라 세 나라 청년들도 다 같이 함께한 거죠? 네. 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 토요일 저녁에 한미일 청년들의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이제 고민을 자신들의 고민을 담은 또 성찰이 담긴 그런 질문들을 준비했고 주교님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늦은 시간까지 밤 9시 넘는 시간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 행사 당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청년들이 보통 남북문제에 관심이 없다. 평화 이슈에 무관심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리를 좀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교회 역할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자료사진 같이 띄워드리고 있어서 현장 또 함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이제 포럼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양국의 과거사 또 현대사를 바라보는 참가자들의 시선이나 인식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좀 청년들 얘기가 나와서 이제 청년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게 이런 것들 좀 눈여겨봤는데요. 얼마 전에도 사실 저희 연구소가 한일 청년들 모임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미국 청년들이 왔고 같이 했는데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 연구소에서 했던 게. 그래서 기존 기성세대들이 좀 이렇게 잘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들 서로 계속 반목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좀 평화를 향해 함께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희망을 좀 봤고요. 그래서 이런 평화의 사명을 지닌 교회가 이제 이런 청년들의 모임에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 희망을 봤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순례 보니까 중간중간에 컨퍼런스도 같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한반도의 군비 경쟁 문제에 다룬 컨퍼런스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발언들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이해전 교수 중앙대 이해전 교수가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위기다. 이제 이런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2019년 하노이 노딜이 2월 말에 있었는데 그 전에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하겠다. 몇 개월 안에 이런 통보를 러시아에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게 하노이 노딜이라든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대결의 어떤 시발점 더 대결을 가속화하게 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두운 전망도 나왔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일본의 발제자 중에 피스보트 공동대표 가와사키 아키라라는 분은 우리가 또 지나온 역사를 보면 쿠바 미사일 위기를 지내고 또 냉전 시대 신냉전이라고 했던 1980년대 미소 사이에 어떤 군축을 했던 또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군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결 구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 그러한 희망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 고위 성직자가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셨을까요? 저희가 일본에서 미사를 첫날 봉헌했을 때 미국의 전 주교회익 국제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주교님께서 리차드 페이츠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미사 주례를 하시는데 미사 시작하면서 사과를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 히로시마에서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우리가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고 이랬을 때 아마 미국인 주교로서 고위 성직자로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사주의 표현을 하신 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사실 그 전에 지난 봄에는 우리 교구장님과 신자들이 히로시마를 갔을 때 히로시마 교구장님은 또 미사 후에 우리 신자들에게 사실 우리 신자 가운데는 또 일본에 대한 어두울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사 후에 갑자기 그 미사 말미에 동말 사과한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또 분단. 이게 다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분단 한국전쟁 이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다. 사실 이분들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그런데 굉장히 깊이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셨고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톨릭 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기현 주교님 강호일 주교님 이런 분들이 베트남에서 또 사과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른 국가의 반성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사과하고 사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런 포럼에서 의미 있는 사과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정세도 우리 교회처럼만 이렇게 돌아간다면 좋을 텐데요. 네. 안타깝죠. 이번에 대북 경제제재를 오랫동안 다뤘던 분도 얘기를 아마 하셨던 모양이네요. 어떤 얘기 전해 주셨나요? 네. 노틀담 대학교의 크록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조지 로페이스라는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이분의 경력을 보면 1990년대부터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서 유엔과 미국 정부의 자문을 계속했던 분이고 그래서 제재가 인도주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평가부터 아주 표적을 해서 금융 제재를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전반을 다룬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발제해서 대북 제재가 지금 북한 인권 개선이나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도 이제 안 된 것이고 사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아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북한은 중앙통제권이 너무 강한 나라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은행가 기업가 경찰 군사 네트워크 이런 사람들이 보통 제재의 대상이 되는데 북한은 이렇게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했던 제재가 실패를 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역사상 이렇게 제재를 통해서 독재자를 무너뜨린 적도 없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북 제재에 있어서의 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신 건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문을 걸어잠근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서로 상대가 있는 문제여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로페지 교수는 이 긴장 완화를 위한 점증상호주의 이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런 개념을 설명하면서 북한에 즉각적인 지금 화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여러 번의 양보와 제안이 필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상대가 극심한 불신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이 상황을 우리 편에서 한쪽 당사자의 어떤 일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하셔요.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과의 핵대치 상황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종식하겠다. 어떤 안전보장 이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죠. 남북 사이에도 북미 사이에도 신뢰가 없는데 우리 쪽은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항상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저도 조금 공부를 한 입장에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신뢰가 없는 것은 양쪽에서의 어떤 잘못이 있습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한쪽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저는 북한에 대한 신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역사를 제대로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정부가 변해야 이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소리를 정부 쪽에 좀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작년에 저희가 워싱턴 dc에서 했던 포럼은 조금 더 미국 정부의 얘기를 했던 포럼 같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이제 또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 어떤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한국이든 이 정부의 권력자들의 변화는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자부를 한다면 국민들의 변화는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면 정치인들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책을.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제 이런 포럼을 하는 것이 이런 대중 여론과 정책 위반자 사이의 어떤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민하위 주교의 민하위에서도 평화교육 얘기를 주교님들이 계속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여론이 있다면 정치인들도 바뀌지 않을까 너무 어렵지만 우리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너무 어렵지만 그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런 방법 같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평화 인식 개선부터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시작된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 매년 좀 의미 있는 전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9년에는 일본 고위성직자들이 함께 하셨고 지난해에는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종교계와 시민사화가 이렇게 함께 연대하면서 국제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다음 과제 숙제는 어떤 거 염두에 두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2017년 한반도에 그때 사실 큰 위기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고 미사일이 계속 발사되고 이제 이런 시기부터 무력 사용은 절대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종교인들의 교회 역할을 이제 밝혔던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회와 시민사회가 모여서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어떤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요. 저는 이런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중요하게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평화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평화의 길로 가는 이 포럼 자체 이런 어떤 대회 자체가 그런 평화의 길을 가는 중요한 어떤 대목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졌고 아마 올해도 청년들의 어떤 역할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번 대회에는. 그래서 아마 저희 이기현 주교님도 내년에는 그러면 아예 청년 발제자들이 나오고 토론도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또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말씀이신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그런 면도 청년들에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또 스스로 찾는 것도 이제 어떤 평화포럼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보고 계신 다시 보금님께서 희망이 있다고 아까 얘기해 주신 말씀 남북관계가 꼭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이렇게 또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네.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장이신 강주석 신부님과 포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